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료 게임들 소식이 있어서 어... 들고 왔어요 하나는 여기 발음을 못하겠는데 잇츠 아이오에요? 어쨌든 요기 요기서 프라웃 관리라고 이거 농사 게임 같거든요 파밍 파밍 시뮬레이러 라고 써있네요 농사하는 것 같아요 귀여운 농사 게임 같아요 요런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스팀에도 있고 닌텐도 스위치로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거기서 뭐 사셔도 되는데 지금 무료로 잠깐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늘 무료로 나온 애들은 둘은 언제 무료인지 언제 끝나는지 말을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금방 끝날 수도 있는데 요 사이트에 제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일로 오시면 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요거 있잖아요 다운로드 or 클레임 요거를 누르시면 요렇게 떠요 뭐가 근데 여기서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누르시면 여기서 만약에 어카운트가 있으신 분들은 어카운트 이제 하시면 이제 클레임이 있거든요 클레임 누르 그 뭐야 하시면 되고 이 어카운트 없으신 분들은 만드시면 되구요 그리고 요렇게 하면 된다 클레임하고 다운로드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no thanks just take me to the downloads 요거 누르시면 돼요 아 여기 써있네 토요일 동부 시간으로 토요일이요 미국 동부 시간으로 토요일 1시까지 예 시간이 다행히 요거는 그래도 시간이 조금 있다 조금 있다 요거였구요 요거 요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께 팀에서 피자 히어로 피자 히어로 피자 히어로 피иче 히로 즈 을 허허헉 이 뭔가 뭔가 그거 같은데 저저저저거 뭐죠 그 저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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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서라이크 그쵸 요거 요거 뭔가 저거 같긴 한데 이런거는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게임은 끝이 없어요 하다보면 끝이 없어요 요거 요거는 언제까지인지 아예 적어놓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엔드순 뭐 얼마 오래 안할거다 요런 말만 써놨지 이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운이 나쁘면 제 영상을 오늘 제가 오늘 올리고 오늘 보고 오셔도 링크를 타고 오셔도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설마 그렇진 않겠죠 제가 알기로 오늘 풀었거든요 하루 이틀은 그래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얘네 둘은 방금 소개한 애들 둘은 원래 유료인데 잠깐만 무료로 푸내드리고 하나는 무료 전환된게 또 있어요 이번에 뭐냐면 그러면 잠시만요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스팀에서 all was lost all 요거 요거는 원래 유료 게임이었다가 무료로 전환된 게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언제 또 유료로 바뀔지 모르는 게임이긴 한데 보통 안 바꾸는데 그래도 모르죠 그래서 요것도 제가 원래 무료 전환 그냥 그거는 잘 안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뭐 무료 게임들 소개도 하는 김에 요것도 이제 소개하도록 할게요 요거 요거 오늘 영상에서는 3개 3가지 링크 걸어놓을게요 어디보자 그러면 모두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행운 가득한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모두들 바이바이 바이바이 7일 뒤에 할 일은 has countless 있습니다 4일부터 고등을 한잔 거